방금 소개받은 참한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아트STO로 우수기업으로 뽑혀서 연사로 나왔는데 올해는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분 했는데 오늘 40분 강의가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 이후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아트 시장을 어떻게 STO에 접목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까 하는 것이 저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STO를 위해서 설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립 3년 전부터 뿐만이 아니라 설립하기 5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각종 전문가들 만나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미션과 비전은 미술계 최고의 아티스트 벤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작가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NJ아트의 대표 회사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주식회사 NJ 디벨롭 부동산 개발 회사의 대표 회사를 맡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연단체 김덕수 사물놀이페의 대표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3개 회사의 대표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회사가 전부 다 STO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STO, 그 다음에 공연장 STO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NJ아트는 갤러리 차만을 운영하고 미술작가 전문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글로벌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라이징 아티스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미술작가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미술품 유통, 그림이나 조각 판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부상되고 있는 아트 건축 컨설팅. 어떻게 하면 건설 리라이벌리티를 올릴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인테리어로 승부를 보던 그 시대에서 아트를 접목한 건축물을 디자인해 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미술시장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불과 1, 2년 전 코로나가 끝나기 직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트페어가 전부 다 취소되고 세계적인 홍콩 아트바젤도 취소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트페어에 6만 명 이상이 아트페어를 보러 오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갤러리들이 우리나라의 한 10개 정도가 최근 3, 4년 사이에 들어와서 브랜치 오피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케이팝의 영향, 케이컬처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화가 과거에 프랑스 파리에서 서울로 이관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3년 전에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 아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 비즈니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미술 작가를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일을 하고 있는 좀 독창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회사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자료는 일반 화랑에서 운영하는 어떤 위탁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술 작가를 매니지먼트하는 국내 최초의 회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작가로 성공시키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또 성공을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STO에 접목을 해서 성공적으로 리스팅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오늘 강의가 주로 제목으로 아트 매니지먼트 기업의 STO 전략입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 참안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J아트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회사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운영하는 난장컬처스 이 세계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실은 우리 K-POP을 알린 가장 빨리 알린 그런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6년 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요. 김덕수 씨가 16년가량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국을 해서 한 번 이겼죠.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세돌 브랜드를 관리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파늘러퍼라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책도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기획을 해서 지금 꽤 잘 팔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90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극단 4개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 저희 4개 멤버하고 제가 제일 가운데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마는 벚꽃이 등지로 날아가는 사람 대극장 공연을 주도했습니다. 주로 천석 이상 호아마톨이나 문예회관 대극장 세종문화회관 이런 공연들을 앞장서서 했고요. 제일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디벨롭 쪽에서는 국내 최초의 펜션단지 131세대를 2002년도 월드컵 때 완판을 해서 저희가 7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단지입니다. 치악산 끝자락 주천강변에 횡성군사업으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450m 옹벽을 쳐서 저렇게 돌을 붙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수린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게 길이가 450m입니다. 거의 끝나서 이제 올 가을부터 모데라스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 가운데 조그마한 주택 하나 있는 게 임시주택이 제가 집무실입니다. 우리 엔제이 아트의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션과 비전을 확실하게 저희는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미술계 최고의 아티스트 벤처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그룹이 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갤러리 샤만의 미술작가 전문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그룹으로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라이징 아티스트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미술품 유통 그리고 아트 에스티어 아트 건축 컨설팅 이 바로 네 가지 사업이 메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참 거창하긴 하지만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게 미술을 혁신하자 아트 레벌루션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방법의 판매라든가 화랑의 어떤 이런 판매 구조 옥션의 판매 구조를 탈피하고자 새로운 개념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해서 아트 레벌루션을 우리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그룹입니다. 현재는 7명의 전속 작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속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느냐 또 개인의 이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이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죠. STO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뢰성을 담보로 합니다. 신뢰성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 아트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STO 발행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긴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술계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실행 능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STO를 해서 조각 판매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어주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이력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계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농림부나 각종 자문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전도유망한 작가, 익스크루시브 아티스트를 블루칩 작가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의 아트 STO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버전은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거에 약간 업데이트된 겁니다. 사실 작년에 발표를 해놓고 왜 지금까지 STO를 안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법을 포함해서 서너 개의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일종의 피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준비를 많이 했고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법 제도만 제대로 갖춰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식화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트 STO는 왼편에 보이는 쿠사마 야유의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호박 작품으로 유명하죠. 일반적인 아트 STO는 한 작가의 한 작품을 쪼개서 STO화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작품값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 작년 재작년에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폭락을 하는 그런 국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우리 회사의 아트 STO를 한번 유심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전속 작가들 여러 명의 다수의 작품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다수의 작품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투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작가들의 작품값은 상승률이 높고 하락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O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왼편부터 보시면 저희는 전속 작가의 작품 200여 점이라고 그러니까 결정난 숫자는 아닙니다. 500여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 목적 법인인 SPC를 설립합니다. 스페셜 폴폴스 캄페인이라고 SPC를 설립해서 SPC 주식을 토큰 증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 전속 작가의 작품 다수를 SPC에 넣어서 자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해서 SPC 주식을 STO로 만들겠다는 이 로드맵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모델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지금 출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앞으로 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 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한 작가의 작품으로 STO화 시켰죠. 그럼 이 객관화, 자본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화를 또 줘야겠죠.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의 호당 가격 확인증을 저희가 받아서 그게 이제 감정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감정해서 현물 출자로 SPC에 설립할 때 자본금으로 넣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STO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모기업의 옥션에서 작품을 사가지고 STO화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죠. 이건 도덕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투명성이 요구되죠. 그 투명성이 없으면 STO는 신뢰성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 자체로 이제 분석한 결과로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거하고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분석을 좀 해놓은 겁니다. 우선 제네랄 캠페인 일반 회사들을 한번 보시죠. 이건 대다수가 전문가들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STO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미술의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관계사 임직원들의 부정 개입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의 모랄 해저드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불투명한 거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투명성이 도대체가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갤러리 참안에서는 미술작가 매니지먼트가 운영하는 전문적인 회사가 미술품을 소싱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소싱된 전속작가는 거의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정말 저희는 브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일체의 이력을 안 보고 작품만 보고 선정한 작가들을 저희가 밸류업을 해서 작품을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은 아트폐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가 일단 투명하다는 거죠. 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투자자들한테는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저희 갤러리 참안에서 운영하는 STO는 훨씬 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 테이블 역시 현재 우리 전속작가의 작품 가격입니다. KRW가 호당 가격입니다. 밑에 쭉 보시면 7명의 전속작가고 오른쪽에는 US 달러로 된 겁니다. 그래서 STO에 출시된 작품은 한국에서 미술작품 전까지나 다름없는 아티스트의 호당 판매 단가를 적용하므로 대단히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기업이 관리하는 라이징 아티스트 전도유망한 작가들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작품에 조각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잠깐 음악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악계에 SM이나 YG나 BTS를 키운 하이브 같은 경우 거기에 전속 가수로 등록이 되는 순간 뭐라 그럽니까? 가수들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문화가 바뀌었다 그래요. 바뀐다 그럽니다. 저희도 아직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그 정도 올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기업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각 투자를 라이징 아티스트들한테 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투자 안전성은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작품에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때문에 불칩 작가의 작품보다도 높은 투자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공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트 STO 성공 전략은 미술품 아트 STO 성공 전략은 저희는 이렇게 딱 3가지로 연구를 하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전속 작가의 작품이 리스팅이 돼야 됩니다. 일반 작가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작품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런 맹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한 작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공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든 게 바로 미술계죠. 미술 작가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작품 가격을 상승하도록 저희가 다양한 전략적 마케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 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끊임없이 작가들을 성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얘기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가 매니지먼트 앤드 마케팅이요. 저희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되면 일반 작가들은 모든 전시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다수가 본인들이 내지만 저희는 국내든 해외든 모든 비용을 전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지불하고 작가들은 작품만 그리도록 물리비용서부터 모든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속 작가 7분의 얼굴입니다.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김명수 작가는 작고 작가입니다. 그리고 6분은 현재 생존 작가고요. 왜 그럼 작고 작가를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김한기급의 어떤 파워풀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어서 재조명을 하려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한국일보 공모전에서 1회 때 김한기 선생님이 1등했고 2회 때 이분이 1등했는데 대학생 신분이라고 1등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차마는 소속 작가 한 사람을 하나의 벤처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7개의 벤처기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 STO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면은요. 저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일단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으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브루칩 작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특별 전시와 기획전 추진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창작 기술도 교육을 합니다. 작가들한테 창작 기술을 교육한다? 여러분은 언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 저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컬렉션을 해서 이중섭서부터 피카소까지 다 컬렉션을 오래 해왔고요. 수없이 많은 아트페어를 다녔고 지금까지 커피숍 가는 것보다도 정말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전시장을 더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트페어뿐만이 아니라 18살 때부터 화랑가를 배회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매주 1회씩은 저희가 전시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기술력이 좀 증가가 돼서 설립 5년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미술 작가의 성공 전략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4천 한 700명이 제 글을 보고 있는데 그게 내년 봄에 두 권의 책으로 지금 출판사한테 가 있는데 그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순트협회라든가 각종 미술 작가들 교육을 저희가 세미나를 유료 세미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목이 미술 작가의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빙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 작가들 아카이빙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홍보 마케팅에서 저희가 목표를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데 이제 목표를 정해놓은 겁니다. STO 효과 이게 참 여러분 처음 보는 글일 겁니다. 펜 샤워 효과라고 사실은 제가 만든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STO 시장에서 가장 큰 게 부동산이고 그 두 번째 시장이 미술품이죠. 그런데 이 미술품이 STO에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조각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술품의 55% 정도가 MZ세대입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의 50% 이상이 MZ세대 거의 에이지가 맞아요. 이게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조각 투자는 작게는 천원 만원에서부터 1달러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앞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소액으로 들어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 샤워를 맞을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작가들한테 굉장히 아주 뛰어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작가가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인스타그래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미지화된 그런 예술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TO에 투자하는 엄청난 숫자의 투자가가 아티스트의 팬이 되는 아주 놀라운 효과 그래서 팬 샤워 효과인데 이걸 도식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제가 약 30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30억 투자를 했을 때 제일 작은 금액 만원으로 했을 때 30만 명의 투자자가 우리 작가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 팬 샤워 효과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10만 원으로 최소 단위로 했을 때 3만 명의 팬이 생긴다라는 이 놀라운 효과 이게 더군다나 글로벌 팬들이 생긴다라는 건 놀라운 효과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도 너무 짧지 않게 투자자들한테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4년부터 6년까지 3개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3분의 1씩 분할 판매 후 배당하겠다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이 작가나 투자자들한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작품 공개 때부터 이익 배당까지 작가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아트 마케팅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정말 핵심 전략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STO를 하면 플랫폼 회사가 됐든 STO 주관사가 됐든 또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가 됐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STO가 되면 일반 주식처럼 그냥 시장에 올려서 판매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는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20%는 마케팅 비용으로 빼놓자 어차피 이 비용은 작가의 밸류업을 위한 거고 기도하지만 투자가의 밸류업을 하는 거니까 20% 우리 덜 가져가고 작품 가격을 마케팅 비용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팅 가격의 20%를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핵심 키 스트레치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 그림입니다. 패션을 그리는 우리 전영경 작가입니다. 작가의 역량 강화와 전문 매니지먼트 마케팅 실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지명도를 높이므로 작품 가격은 누가 봐도 인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마케팅 역사를 그러면 그럼 우리 회사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레피테이션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동안에 마케팅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마크는 스타트 아트표 10주년 기념 작년에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요. 런던에 있습니다. 사치 갤러리. 미술 작가라면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로망이죠. 거기에 저희가 4명의 아티스트가 초대 작가로 뽑혀서 작가들은 초대 작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명도 있는 어떤 전시나 미술관에서 초대 작가로 뽑혔다 그러면 레피테이션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사치 갤러리의 정문입니다. 건물은 오래돼서 찰스 사치라는 광고 회사의 오너가 영국의 아이바라는 와이바라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해가지고 와이바라는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영국 학교의 대학생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가 거기서 탄생이 됐고 영국이 미술의 변방인데 지금 미술의 3대 시장이 된 게 바로 찰스 사치가 만든 이 사치 갤러리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 회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치 갤러리에서 저희 전시 작가가 왼쪽에 보시는 인마이티드 케이 아티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부스마다 이렇게 다 돼 있고 제일 끝에 보시면 저희 갤러리 참안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저희가 항상 아티스트 해외에 가면 전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큰 면적 그러니까 국제국역으로 따지면 한 10개 부스 정도에 항상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폰서십도 저희가 올해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영 구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죠. 저희가 뭐 제가 국민생활체육 전국바둑연합회를 창립해서 바둑을 스포츠화 시켰기 때문에 제가 바둑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골퍼들처럼 스폰서십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바둑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온라인 바둑 인구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이 20대에서 30대, 40대 그 사이입니다. 그 바로 MZ세대가 우리 미술품 컬렉터들 MZ세대하고 그 다음에 STO 투자자하고 거의 같은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비용이지만 저비용으로 스폰서십을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옷을 입고 바둑 대국에 임하죠.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림은 여러분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 로비 라운지에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기한 84하고 13인 전에 저희 전속 작가들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어떤 전시 전략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작년에 JTBC 16부작 드라마에 우리 최영미 작가 작품을 저희가 6점을 제작 지원을 해서 드라마에 시원하게 아주 나왔죠. 기적의 형제라고요.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저희는 퍼브리케이션을 많이 그동안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강혜정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다가 저렇게 문학상 수상작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배구인 작가 에세이북의 최영미 작가 출판기념에도 가서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니에르 드 부하르 이게 르몽드 자아 회사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그래서 마니에르 드 부하르에는 완전히 내지에 엄청난 양의 그림이 들어갔죠. 이 지금 그림은 이건용 화백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주 컨셉철 아트 개념 미술 작가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에서도 좀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승택 작가 육군병 작가 이런 사실 거물 작가 분들하고 전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이게 베리린 장벽에 있는 포츠단 미술관 인근에서 다 했습니다. 유럽 작가들하고 한국 작가들을 하고 해서 저희가 강혜정 작가를 초대 작가로 선정이 돼서 공동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포스타가 저 하단에 보면 저희 주식회사 NJ아트가 메인 스폰서로 해서 모든 작품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혜정 작가님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하는 오프닝 리셉션 다양하게 해서 미디어에 꽤 많은 노출이 됐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저희가 미얀마 민주화운동독기 기증전도 해서 염수정 추경림 개막식에 참여를 저희가 시켰죠. 자 이제 저희가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회사의 핵심 마케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K-Art World Tour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속 작가의 작품을 전 세계에 좀 알려보자. 단순하게 어떤 한 갤러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고 마케팅하고 그래서 K-POP이 뜬 것만큼 우리가 한번 K-Art를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게 바로 이 K-Art World Tour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금년 5월 달에 5월 19일 20일 날 우리가 프랑스 깐네 영화제 제77회 깐네 영화제 기념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깐네 영화제에 참석한 글로벌 스타들 영화 배우나 영화 관계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파티를 했습니다. 미술 파티를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깐네에서 시작되는 이 월드 투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품전을 겸한 일종의 디너 파티입니다. 입장료만 약 1000불 정도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칵테일 파티서부터 패션쇼하고 그 다음에 디너, 디제인까지 다 왔으니까요. 수영장 딸린 대규모 최고급 빌라 지하에도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렌탈을 해서 우리 작가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현재. 그럼 이 K-아트 월드 투어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동시대 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개념이 다른 전시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오스카상에 가려고 합니다. 오스카상에 오면 저녁에 할 게 없잖아요. 하루 끝나고 나면 우리 파티에 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사실 올림픽 때도 가려고 했는데 테러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발표하겠습니다만 2회 때는 좀 다른 데 장소를 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술 작품과 다양한 한국 문화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아트 앤 컬처 파티 전시를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현장을 보시는 겁니다. 저희 저렇게 도록도 만들고 해서 전속작가의 작품을 세계적인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곳에서 특별 기획을 저희가 한 겁니다. 한 200명 정도가 와서 이 작품전을 보고 파티에 참가를 했죠. 수영장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제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에미상을 두 번 본 사람이 사회를 봤습니다. 왼쪽에 하단에는 패션쇼 하는 광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빌라 안쪽에다가 전부 저희 작품들을 안팎으로 다 이렇게 전시를 했죠. 지금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강혜정 작가입니다만 자기 작품을 스타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분이 사회를 봤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만에 있는 아주 글로벌 스타라고 합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페라리가 스폰서했죠. 그 다음에 마이바워도 스폰서를 했고요. 안토니오 보가티라는 세계적인 시계회사에서도 스폰서를 했고요. 이제 불과 4개월 전에 K-Art 월드 투어를 프랑스, 남프랑스, 깐누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벌써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K-Art 월드 투어를 저희가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패션 디자이너 양해일 선생님하고 패션쇼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일 선생님은 한국 민화를 패션에 접목을 해서 파리에서 굉장히 아주 지명도 있게 활동을 하던 분이시고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영부인과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 영부인 옷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매년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양해일 선생님 패션쇼를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하야트에서 이건 그랜드 하야트에서 했던 거고요. 올해도 하야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패션쇼 되게 중요합니다. 2025 SS 파리 패션위크의 공식 패션쇼가 뭔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파리 패션쇼는 우리 서울 패션쇼 패션위크도 있지만 파리 패션위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 여성 디자이너로는 유일하게 양해일 선생님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패션쇼가 공개됩니다. 올해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9월 20일 날 다음 달 20일 날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이번에 패션쇼를 합니다. K-아트 월드투어 겸 패션쇼를 하는 거죠. 이 패션쇼는 350만 명 정도가 비융합니다. 2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파리 FF 채널의 정혜훈이 바로 양해일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패션위크는 보통 3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패션쇼는 저희 창립 3주년 기념으로 저희 안에서 패션쇼를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미나를 의상에 녹여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신쇼의 테마는 2025 SS 파리 패션위크의 K-아트를 담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속작가 7명의 작품을 의상에다 프린트해서 녹여서 세계의 패션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전속작가들의 작품 이미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 쪽에도 이렇게 갤러리 섹션을 만들어서 파워 소비층 아트슈머를 위한 인테리어 분양 전략 공개 세미나를 저희가 한 바 있죠. 그리고 미술작가의 성공 전략 세미나도 이렇게 가끔 저희 갤러리에서 하고요. 이 페이스북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페이스북에서 해왔던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 아트페어도 항상 이렇게 대형 부스로 나가게 됩니다. 간략하게 1분만 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작업했던 모습들. 갤러리 소개 보시고요. 저희는 온어십 갤러리입니다. 임대 갤러리가 아니라 저희가 매입한 갤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작품은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 참안 소속의 7명의 전속 아티스트 작품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BTS를 성공시킨 주식회사 하이브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음악계 하이브가 있다면 미술계에 갤러리 참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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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